뚝뚝해! 미안해 x2 오징어를 먹어볼게요 얘들아 일단 있어봐 엄마가 되게 잘못했어 엄마! 어떻게 나왔어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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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일단 한 마리를 꺼냈고요 나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큰일났네 제발 부탁이야 가만히 있어줘 나 이거 촬영해야해 엄마! 엄마! 장어를 엄마 어떻게 나왔지? 눈 가만좋아 부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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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데리고 올게요 애가 나 물려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얘네 가봐 어떡해 잠깐만 어디를 잡아야되는거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만 잡은건데 이거 너를 봤어 어떡해 잡아라 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떡해 빨리 떠나셨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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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 넣어야해 지금 얘는 어떻게 잡았지 미꾸라지를 먹어볼거에요 아이고 일단 다 부어볼게요 그냥 어떡해 이게 더 잡았어 뜯었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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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이 너무 징그러워 아어 아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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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백성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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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성희